시작!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물잠을 질문해주신 분이 계세요. 바니타스님.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올려주신 동영상을 독파 중인 독파? 네. 32일째 되는 남자아기 엄마예요. 직수로 암모 중이에요. 3.65로 태어났는데 지금 5kg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아기가 배고프면 직수로 만말을 먹고 조금 있다가 졸리면 또 젖을 달라고 해서 물고 자요. 그런데 40분 1시간씩 물고 있고 잘 자는 것 같아서 젖을 빼면 바로 울어요. 저도 울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겠어요. 이렇게 아기가 물고 있을 만큼 물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 눕수로 젖 물고 자는 건 좋지 않는 습관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젖물잠에 대해서 한번 다뤄주세요. 낮잠이 그렇고 밤에는 맘마 먹고 트름시키고 자요. 다행이네요. 밤에는 자서. 그런데 이거 젖물잠 확실해요. 맞아요. 젖물잠이에요. 우선은 아기의 몸무게가 되게 잘 컸네요. 아기 진짜 잘 컸네요. 네. 아기는 잘 컸어요. 아기는 체중도 되게 많이 잘 컸어요. 벌써 5kg. 한 달 만에 5kg. 아기가 대식가인 거죠. 진짜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잠을 못 자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젖을 물릴 때요. 아기가 먹다가 조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깨워서 또 먹이고 깨워서 또 먹이고 정말 배불리 먹인 다음에 엄마 지금 눕수로 아기 먹이시는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습관? 눕수로 젖물고 자는 거 좋지 않은 습관인지 해서 주로 눕수로 먹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눕수로 먹이면 아기가 모유를 충분하게 못 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통 아기 낮잠 시간이나 이럴 때 아기한테 눕수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양쪽 가슴을 앉아서 다 먹이고 정말 누워서 조금 젖물리다가 재우기 위해서 눕수를 하는 건 저는 추천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눕수하면 아기가 항상 2%가 부족해. 항상 2%가 부족해요. 그럼 자꾸만 젖을 물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밤중에는 아기가 먹고 잔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밤에는 엄마가 그래도 자잖아요. 그래서 밤중에는 자다가 아기 먹이잖아요. 밤중에 프로트노문이 뇌화수치에서 굉장히 많이 흘러나와요. 모유가 많아. 밤에 모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배부르니까 유두되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도 눕수를 하다 보면 낮에는 항상 2%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엄마들이 저에게 아기 잠투정이 너무 심해서 코칭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가보면 대부분 아기가 다 안 먹고 못 먹고 졸려서 덜 먹고 이런 이유들로 부족하게 먹어서 잠투정이 심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낮에 아기가 젖을 물지 않고서는 안 자는 이유가 낮에는 아침에는 모유가 많아요. 하지만 점심시간 이후에는 누구나 모유가 조금씩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젖을 집요하게 물려야 돼. 젖을 집요하게 물린다는 것은 아기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먹었어? 아니야. 트름하고 좀만 더 먹어보자. 해서 다시 또 물리고 졸려? 유두 빼고 차면 안 되지. 조금만 더 먹어보자. 해서 물리고 이렇게 해서 아기에게 아기가 정말 너무너무 배불러서 젖 앞에 가서 입을 다물고 있을 때까지 혹은 젖을 보고 외면 이렇게 그리고 젖 앞에 가서 입을 안 벌리고 이렇게 있을 때까지 고를 때까지 한번 먹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눕수를 계속 진행하신다면 아기는 5cc, 10cc가 부족한 이유 때문에 계속 젖을 물고 자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좀 집요하게 조금만 더 아기를 먹이고 나서 공갈 겉꼭지로 아기를 재우시는 것을 전 좀 얘기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젖물 잠이 있는 아이한테 젖을 유두를 안 주면 너무 많이 울게 돼서 엄마가 더 생활이 더 힘들어지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공갈 적국지를 대체하시는 건데 공갈 적국지를 또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충분히 먹어서 정말 배불러서 유두가 필요 없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최고예요. 네. 뭐 제 설명이 됐을까요? 좀 어렵나요? 네. 엄마들은 모유가 실시간 생성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더 물리면 더 먹습니다. 5분, 10분 더 물리면 충분히 배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배부른데 뭐하러 유두를 물고 자겠어요. 그죠? 그래서 젖물 잠의 경우에는 모유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부족한 엄마들에게 되게 많이 생기고 또 엄마의 이유가 아닌 아기가 먹다가 자는 아기여서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먹놀잠이 중요한 이유는 먹고 나서 충분히 먹고 기분 좋게 놀면서 트름을 다해야 충분히 좋은 잠을 잘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먹다가 자는 경우에는 트름하기 위해서 깼다가 다시 먹고 자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일 이후가 돼서 먹놀잠이 막 깨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통 다른 이유고 100일 이전에 먹놀잠이 잘 안 돼서 먹고 바로 자서 또 30분이나 40분 뒤에 트름을 깨서 또 먹겠다 그러고 이런 아이들은 약간 5cc, 10cc가 부족해서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먹일 때 제대로 먹이고 깨워서 트름시키고 트름시킨 후에 다시 재우기가 힘들어서 공갈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먹놀잠을 이어가시면 아기들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눕수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먹잠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먹과 잠이 연결되어 있다 보면은 항상 10cc, 5cc, 20cc 이 정도 부족하게 먹고 자주 깨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전물잠 너무 힘든데 낮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겠어요. 어떡해 힘내요. 네 이번 기회에 한 1, 2주 전물잠 떼는 기간으로 잡아서 제가 이런 강의를 이렇게 이렇게 엄마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당장 안 되면 또 막 실망하시는데 뭐든지 애기들한테는 1, 2주의 기간이 필요하고 엄마가 충분히 설명해 줘서 기다려주고 시도해 보고 또 기다려주고 이런 게 좀 필요해요. 네 엄마들 힘내세요. 전물잠을 하고 있는 모든 엄마들 힘내세요. 화이팅!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